니 잘 칠 수 있나? 잘 치죠? 캡이지만 짱짱짱 오늘 진검승부를 한번 거미있어야 진검승부를 우리 신총무님 어디가셨습니까? 누가 거미인가요? 그늘찜 내기하셨대요 그늘찜 내기 좋습니다 진검치는데 거미 하나도 없는데 다 싸우고 있는데 니는 못생긴 거미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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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시즌입니다 한여름이네 한여름 그래도 좀 전에 바람이 조금 부네요 와아 아 여름시즌 여름시즌 소나기온다던데 소나기 안왔으면 좋겠네 맞아 트리플 트리플 더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됐어 오오 더블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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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계약서를 써야돼 계약서를 써야돼 예 예 가족끼리 그런거 있냐 예 가족끼리 그러면 돼 안 돼 예 예 예 예 꼼돌이 꼼돌이 티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드래곤코스죠 아 드래곤담이 어디가죠 스카이 스카이는 안쳐봤는데 레이크하고 드래곤만 쳐봤는데 스카이가 좀 좁긴 한데요 괜찮아요 나쁘신데요 아 그래요 저번에 그 우리 그 꼴 뭐고 스크린을 쳐봤잖아 여기 파슬이 되게 길던데 그 레이크에요 잘됐다 하하하하 아이고 다정한 모습을 한번 예 아이고 요즘 인물 나시네 하하하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쳐내주십쇼 하하하하 드래곤시시 드래곤코스입니다 하이볼 가운데 갔어요 잘 갔습니다 그쵸 찬밖도 위아래가 있다 찬물이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여기도 바람보이 좋네 느끼는 더워서 홀이 왼쪽에 있나요? 여기 왼쪽으로 빠질게요 그럼 가운데 나무 보고 치면 되겠네 사살차라 박수링 끝! 굿샷! 그거 누구였네? 우와! 전화로 타고 가야? 네? 전화로 다쳐요. 잘 가버려있죠? 응. 오 됐다 그것도 폐후에다 잠시만 저 7번 우드 있어요 7번 우드 큰게 5번 우드고 작은게 7번 우드 170 이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려고 아 저기 있네 170 170 두번째 차 잘갔다 벙커가 있어요 벙커가 있어요? 110만원씩 와 저거 저까지 간거야? 웬일이야? 이거 내꺼 예? 저거 아니에요 저거 여기 긴거 안좋아요 지금 내리막 신경순 고객님 110 뒤 내리막이라 긴게 좋진 않은데 뭘로 들어요? 나 지금 바람 봐 이거 저 앞에 저게 내꺼 저게 내꺼 어이구야 저까지 갔다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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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찌다이 잘갔다 아 아 턱맞고 뒤로 굴렀네 아이고 어휴 아이고 아이고 어 님도 안 내다로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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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 딱딱하구나 나이스 나이스 서리오 으 그건 아 아 아 아 아 아 짧지 않나? 여기 있으면 우측이긴 해요. 근데 아이가 많이 안먹는단 말이에요. 왠만하면 바로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요것도 벗겨주십니다. 2.5, 2.6쯤 되나? 2.3쯤 되나? 아 그래요? 근데 저기 연습 그린이 잘 구르던데? 아 몰라. 그래도 딱딱하네 그린이. 딱딱하면 잘 구르는데. 다시 신경 깨끗하 appli는데. 월 글루ẫrs 좀. 월돈을 재세요. 1 schw Peace zap BR 1 hail 부칙이라 일단은 양파만 하지 말자 mi 내공 걸리나? 안걸리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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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나이스 보기 어? 괜찮네 됐어? 오! 더블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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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대 잘했대 용감했어? 응 오! 나이스 나이스 아우 보기 막았다 안 들어간 줄 못내면 바보 못내면 바보 뭐 예고 도대체 우리의 기기 감사합니다.